추운 겨울 연탄을 통해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가 진행됐습니다. 사단법인 조은이웃이 연말 연시를 맞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펼쳤습니다. 그 시작으로 지난 23일 강동구 소재지 상일동 부근에서 복지TV 김선우 사장과 이정훈 강동구청장, 조은이웃 김소당 회장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연탄 릴레이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사단법인 조은이웃 김소당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연탄 후원 등이 줄어들어 겨울철 소외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목표로 정한 2만장 연탄 모금을 달성해 더 많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전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습니다.